저기요. 김청아 순경 좀 불러주세요. 김순경 밥 먹으러 간... 아, 오다 보니까 요하 편의점에 있는 것 같은데요. 고맙습니다. 아, 나 5분 남았다. 5분 뒤에 가야 될 것 같아. 에? 나 지금 반밖에 못 먹었는데? 아니, 아니야. 일단 딱지 떼면 되지, 뭐. 10분 뒤에 갈 때. 아니, 소세지는 사놓고 왜 하나도 안 먹었어요. 빨리. 여기. 여기다. 통했다. 맨날 이 방법 써야겠네. 아, 오전 거고요. 어디 갔다 오니 어디 갔다 오냐고 묻잖아 점심 먹고 왔습니다 누구랑 누구랑 먹었냐니까 구준희 씨랑 먹었어요 나와 너 뭐하는 애야 앞에선 머리 조아리고 뒤에서는 꼬리치고 이불은 잘못했다고 빌면서 나 몰래 내 아들을 만나? 뭐? 속죄하려고 최선을 다해? 이게 속죄야? 그 옷부터 벗어 내가 벗기기 전에 자살미수, 자살공무, 증거인멸, 거짓증언 넌 경찰될 자격이 없어 네가 사표 안내면 내가 너 박탈시킬거야 그 가증스러운 경찰직에서 내가 왜 왔는지 알아? 네가 어떤 애인지 이곳 지구대장한테 알려고 왔어 데리고 있는 순경이 범죄자라는 걸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 ㅇ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